안녕하세요! 서은이예요! 여기 어디 왔어요? 권총대 방불호관 권총방불호관이요? 네! 자, 이봐요! 우와! 엄청 큰 무당불호가 있어요! 이쪽으로 있는 곳 안녕하세요! 유진이예요! 권총방불호관 안에는 어떤게 있는지 가볼까요? 네! 여기 뭐가 있을까요? 이게 소똥구리이래, 소똥구리! 고대 이집트의 소똥구리 이 소똥구리는 얘 있지, 얘 이게 소똥향 소똥을 먹고 사는게 소똥구리래 얘는 선아 똥풍둥이래, 똥풍둥이 여기는 똥만 먹고 사는 애들이 다 모였어요 미국의 소똥구리인가봐 이 소똥구리인가봐 우와 되게 멋있다 여기 우와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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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종 영이 롱 넓 넓 넓 넓 엄청 많아요. 저 그때 다섯 개 소멸했어요. 근데 이만한 거 사는 거 같은데? 맞지? 네. 거의 이만한 거 두 개 잡았고 잠깐만. 한 대 전혀 다른 곳에 두 개 잡았고 이리 봐봐요. 이리 봐봐요? 오우 오오오오오오오오. 여기 벗집 안에 있는 벌블이예요. 우와. 우와 나방 엄청 커요. 얘가 제일 크다. 위에 나방. 이렇게 엄청 크죠. 아 얘도 엄청 크다. 맞죠? 우우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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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장수 하나 있어 봐 장수 풍덩이가 장수 하나 있어 엄청 크죠? 네 우와 1등이 엄청 크다 네 매미도 애벌레 찾아봤어요 우와 자 오늘의 대망의 하라이트 시간 애벌레 만져보기 여기는 장수 풍덩이 애벌레가 있고 여기는 꼬무지 애벌레가 있어요 연기는 사람 찾아보세요 어하 어마어마 하lever 하enos 아아 다 으어뜸 Lenny 아아 이거봐요 엄청 잘 움직여요 얘는 땅에 들어가 버린다 땅으로 구멍 빠져들어 버리죠 땅이 다리네요 근데 큰 놈은 땅을 잘 못파요 유진이는 애벌레가 좀 징그러워요? 네 좀 있어요 아 징그러요? 네 선생님 어때? 너무 좋아요 좋아요? 근데 저거 좀 알아? 얘 있잖아요 얘 진짜 나요? 응! 사막이에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여기 장소폰덩이가 있어요 어! 여기 또 있다! 거기 타란토랑 타란토랑 얘는 거기 틈이 아니에요 머리랑 가슴이랑 섞여져있어요 이거 타란토랑 사진 어디 잡았어요? 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동물원 숲에서 잡았잖아요 게임에서 말해서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고충 박물관 어땠어요? 네 됐어요 진짜? 안녕 진짜 안녕 짠 짠 짠 갤부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